오션일비 오션일비 왔습니다 누님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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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다 진짜 누님은 누님은 아연 치는 것만 나중에 파슬이 그거는 찍어도 되나? 그것도 찍지 말까? 됐다 안찍게 안찍게 에이 참네 공만 잘 친다 그렇죠 저 앞에 벙커 보고 치면 되겠다 벙커 보고 쳐요? 벙커 오른쪽으로 예 벙커다 안보이는 거 눈은 요래요래 요래요래 오 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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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쪽으로 치는데 예 예 벙커에서 많이 오른쪽으로 가야 역세권이네 예 눈은 이제 들어도 안걸리네 하하하 아따 벙커 야 아연의 여왕 아연의 여왕 아연의 여왕 아연의 여왕 어떻게 아연 치는게 네 그 유틸 치는거하고 똑같애 아 오늘 좀 덜 풀려야 될긴데 아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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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꺼는 저 앞에 있네 눈 치시면 될꺼야 약간 왼쪽인데 그건 오른쪽이예요 와 잘 쳤다 덜이 나서 펑크네 우와 이제 펑크 굿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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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안 할까? 네 마이 휘드로 네 무조건 넘어가야 돼 근데 넘어가도 아마 벙커 있을 거 같아 제일 좋은 거는 아이언으로 뛰어보면 되지 완전 벙커지역이네 벙커지역 달코스 2번으로입니다 아 우탄이다 안 올라가면 내려온다 아 근처 그래서 오는 쪽 벙커에 들어가지 싶어 굿샷 왼쪽 아이고 저도 가장자리 아이고 저도 가장자리 아 아니 잘 올려보세요 오 올라왔다 나이스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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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아니 재선한거에요 네 아 공짜 했다가도 되겠다 두 분 다 두 분 다 두 분 한거에요? 두 분 다? 어 나 쓰려 쩔어쓰 우와 야 누님 포트 왜이리 잘해 아니 원래부터 잘했지 내가 닦았다 아 닦았어요 아 닦으셨어요? 네 네 오른쪽 안쪽 거의 라이를 안봐도 좋을 정도에요 네 나이스 탈출 나이스 연습할게요 네 고객님 치시면 돼요 연습하는것까지 자 아 굿샷 아 와 잠깐만 보자 아니야 아니야 감 잡으셨네 자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저건 오케이 안돼 390파포라 390파포라 와 잘 마셨다 와 잔디 좋네 안개 간지 좀 그치나 아이고 아이고 해저드세요 얼마에 빨간보슬이 있는데 130 130 넘어가게 아 그래요 어 어찌 언니면 된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치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넘어갔어 아 아 커팅 어 아 으 어 너는 약간 쫙하니 했는데 너는 뭐 색깔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드라이브 잘 치고 고생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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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아이고 약하다 이건 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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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 언니 보소 첫담 다 들어가네 내가 알던 언니가 아닌데 오케이 아따 잘 맞았네 안녕히 가십시오 왼쪽 벙커 오 짧았어 소리띠 물 한개 피네 이제 서서히 거치겠다 보이끼네 굿샷 굿샷 아 양잔디네 여긴 런이 없답니다 아 그대로 공세 야 기가 막히게 공세계가 딱 박혀있네 아 버터 하는게 안 낫겠어요 해보려고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어프로치가 방향 잡기가 생각해서 쉽지 않거든 아 자 붙여서 보게 해야지 아 아 그렇지 아 힘내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오케이